근데 바로 이때 어 얘들아 어 왜? 왜? 왜 근데 너 왜 이 모양이야? 그러게 진짜네 아! 에휴 왜 그래 채로야? 어 진짜 이상하네 어 진짜 나도 뭐야 크롱 어 진짜 이상하네 크롱 으아 여리비가 나 괜히 있었나봐 자가꼬 놀지도 않고 으아 나 왕따시켰어 뭐 왕따? 야구 그거 왕따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니야 안돼 진짜네 으아 그래도 나 수술하고 왔어 그래 그래가지고 난 깜짝에 목에 침이 생겨서 뭐 침? 어 어 히히히 역시 역시 내 이 이 롯데마트에서는 이 채로님이 잘 나다니깐 뭐 채로 박 박치기 뭐 하나도 안 아프거든 절로 가 아냐 나랑 좀 놀자 음 그럴까 음 그래 그래서 난 이제 그래서 난 이제 대신에 드래곤 모드를 변신 못한다 어 알았어 그러면 그냥 울거야 그런데 바로 이때 으악 아이고 하이드로 기절 샘플 기절 도구리 기절 아 진짜 머리 아까 뭔가 날로운 거 같냐 아 진짜 좀 아프네 이씨 개시 젠장 뭐야 저기 이잉 뭐지 필통인가 빼빼로통인가 음 한번 열어봐야지 wer 음 으 으 으 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은 야 제대로! 잠만 나도 화장실! 다 쪘다 잠만 나도 화장실 가오 크롱 크롱 이게 뭐냐 응 나 들어가질 거 같아 크롱 어 쏙 들어가진다 크롱 짠 어 그럼 나도 크롱 으악 너 좁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안 좁은 거 안 좁아 그럼 나 닫는다 알겠다 과연 이 하이드론 님도 들어가질라나? 나 큰 차인데 어? 들어가지네 내가 몸이 짱나봐 나도 좀 먹으면 추워 응 엄청 따뜻하네 와 그래도 그만 나오지 야 하이드론 아 잠깐 하이드론 테러 크롱 너 빨라 나와 맞아 맞아 내가 그냥 뒤져 본다 아아 하나 둘 셋 으흐흐 나무 들어가 봐야지 뚜껑은 그냥 닫지 말자 그래 잠도 한 번 넣어봐 왜 나랑은 안 맞아 왜 나랑은 안 맞아 역시나 맞구만 자 귀요미 테러로 변신 와 난 변신이 안 돼 이거 테이프 때문에 아 나랑도 안 맞구만 흐흐흐 어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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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성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딱 달려놓는 것 같아 진짜 오 역시나 이렇게 100% 색 속성이 똑같으면 달라붙고 아니구나. 저리 됐다. 그래 그래 좋지. 자 그럼 이제 변신. 얘들아 근데 우리 공포 이야기할까? 어 콜이지 좋지 나도 나도 써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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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찬스 나도. 안녕.